이번에는 외계인들이 침략한 후 페어가 된 엔트리 월드를 상상하며 결과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장면에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에 먼저 공동묘지를 검색합니다. 공동묘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반복 버튼을 찾아서 선택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복 버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 자, x좌표를 180으로 y좌표를 마이너스 90 크기를 50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제 점수를 보여줄 글상자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글상자 탭을 선택합니다. 자, 글상자의 내용을 점수라고 쓰고요. 글꼬름 바탕체 그런 후에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글상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결과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점수를 보여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글상자 카테고리에서 자, 뒤에 이어쓰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여기에 자료 카테고리에서 자, 점수,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 버튼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반복 버튼을 클릭하면 점수와 생명을 기본 값으로 되돌리고 준비 화면으로 돌아가게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블록 조립소로 가져오고요. 자료 카테고리에서 정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먼저 점수, 변수의 값을 초기 값 0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수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생명을 기본 값 200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작 카테고리에 있는 준비 장면 시작하기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이번에는 변수 상자를 필요할 때만 표시하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숨기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면에서 배경인 들판사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시작 장면이 시작되면 점수와 생명변수 상자가 보이도록 코드를 추가합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됐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료 카테고리에서 자, 보이기 블록을 이렇게 두 개 추가합니다. 자, 위쪽에는 점수 변수가 보이도록 아래쪽에는 생명 변수가 보이도록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결과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결과 장면의 배경인 공동묘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결과 장면이 시작되면 점수와 생명변수 상자가 보이지 않도록 코드를 추가합니다. 다시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블록 조립소로 가져오고요. 자료 카테고리에서 숨기기 블록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점수 변수 아래쪽에는 생명 변수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 상자를 필요할 때만 나타나도록 필요 없을 경우에는 숨기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